상원아 갔을 때 옆에 와서 우리 멤버들한테 얘기하고 좀 이렇게 다 같이 풀자, 같이 놀러 나가자 막 이러면서 다 이렇게 재밌게 해주려고 하고 사실 저는 저희 멤버들을 만난 거는 내가 소파에서 과자 드시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밥 줘 아니면 트레이를 좀 받쳐서 드시든가 내가 아니 비켜, 안 보여 자기야 자기도 내가 신던 양말은 빨래통에 넣으라 했지 깜빡했다 아, 그거 여기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 쓰리샷에서 지 어질런 거 싫어하는 게 수 하나밖에 없냐고